네, 오늘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텐데요. 오늘은 그중에서도 화제의 동물들이죠. 푸박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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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얘들아. 얘들아 신이 났네. 얘들아. 호랑이 아니야. 호랑이 아니야. 위험해.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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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형이야. 그러면 우리 이 팬더들 한 마리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알겠습니다. 굴러다니는 이 친구가 푸바오예요. 안녕 푸바오. 만나서 반갑다고? 그래. 귀여워라. 아이고, 아이구. 이 친구가 아이 바오예요. 아이 바오. 지금 많이 보고 싶었다고. 여기서 그래. 꼬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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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바루. 이 친구가 꼬바루예요. 꼬바루요? 네. 뭐라고? 꼬바루 꼬바루 꼬바루. 뭐라고? 오늘 관객물이 별로라고?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친구들 모여있을 때 우리 사육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육사계 BTS 야야 왜 비웃어? 알았어 웃지마 웃지마 다시 괜찮은데?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육사계 차은우 알았다 그냥 사육사 신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새 딸의 아빠예요 너희 암컷이야? 암컷이구나 암컷이야 너도 암컷이고 공주님들이었구나 그럼요 그럼요 야 늘보우야 늘보우 너는 왜 웃어? BTS 웃음이 늦었어 웃음이 늦었다고 그거 아까 앞에 한 거야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